드래키면 안 되는 그런 건가? 네 내가 잘못했어 김이야 한수요 우리 친구 아니거든요 친구하자고 한 적 없는데? 좋아 보여요 두 사람 뭘 알고 싶은 건데요? 네 진심 그쪽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맘에 드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만나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보고 싶어서 왔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야 자연새 다시 잠을 잊자 이 생각뿐이 적군요 곧이 도둘이 지화 심리 스카메이로 스타 Gos아 아멘